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지혁 작가의 일곱 번째 정유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박지혁 작가는 1978년 출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경제일간지에서 기자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한국미스터리 작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 출신의 작가 어떤 작품을 썼을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세 사람의 시각에서 쓰여진 짤막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은 하나고요. 박지혁 추리소설 일곱 번째 정유장 그의 168일 주말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서울 신림동 다세대주택 1층에서 2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소변과 정액 등을 채취해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주변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올라탄다. 밤 9시 36분. 어제보다 24분이 늦었다. 오늘 그녀의 출근 시간이 8시 28분이었으니 13시간 8분만에 그녀를 보는 것이 된다. 평소보다 늦은 그녀를 기다리느라 뒷타임 운전자를 두 명이나 먼저 보냈다. 담배까지 사다 안기며 배차를 조정하는 이유를 한동안 궁금해하더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젠 그러려니 하는 눈치다. 환승입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그녀가 눈인사를 한다. 나도 고개를 까딱 그녀와 눈을 맞춘다. 매일 23개의 똑같은 정류장을 38분씩 몇 번이고 왕복해야 하는 나에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녀는 노약자석 바로 뒤 기둥 옆자리에 앉는다. 앙담은 입술에 피곤함이 배어있다. 요즘 퇴근길에 그녀는 늘 저런 표정이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는데 보면 볼수록 저 표정도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장 밖을 응시하는 그녀를 바라보는데 두 사람이요 중부소방서 가요 등에 쓸데없는 잡음이 끼어든다. 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럴 땐 정말이지 그녀와 나 사이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그녀가 내릴 일곱 번째 정류장이다.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고 문을 연다. 오늘은 내리면서도 눈인사를 할까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녀를 살핀다. 역시 많이 피곤했나 보군 눈을 맞춰주지 않고 그냥 내려버리는 걸 보면 그녀가 내리고 난 뒤 일곱 번째 정류장을 출발하는 이 순간이 하루의 끝인 것만 같다. 아직 두세 번은 더 돌아야 하는데 이미 그녀가 집에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운이 빠진다. 그래도 내일도 그녀를 볼 수 있으니까 출근할 때도 내 버스를 타면 좋으련만 그녀를 옆 좌석에 태우고 눈 맞추며 웃으면서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치과의사다. 168일 전 오래 참아온 통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찾아간 치과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아니, 처음 눈을 맞췄다. 진료대에 누워 얼굴을 올려다볼 때부터 왠지 낯이 익다 싶었는데 치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나의 일곱 번째 정류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 어머, 5번 마을버스 운전하세요? 저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어쩐지 아는 분 같더라. 제가 특별히 안 아프게 잘해드릴게요. 적당히 기분 좋게 차가운 손이 입가를 어루만졌다. 끔찍이 싫어했던 치과 특유의 약품 냄새도 그녀의 가운 소매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향기롭게 느껴졌다. 음, 이를 악물고 사시나 봐요. 너무 세게 담으시면 치아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충치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면 안 믿어지시죠? 그날부터 그녀와 만난 날짜를 세기 시작했다. 오늘이 168일째다. 마을버스 운전을 1년쯤 했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오후인지 여기가 종점인지 중간 정류장인지 알 수가 없었다. 세상이 붕 뜬 것 같고 회전 목마를 타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곧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매일 좁은 공간을 몇 번이고 왕복하다 보니 뇌에 이상이라도 생긴 걸까 겁이 났다. 그날부터 무엇이건 숫자를 세고 보는 버릇이 들었다. 정류장 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하나, 둘, 열여섯, 스물둘 종점에서 담배한대 두 번째 출발을 하면서 다시 정류장 하나, 둘, 셋, 스물둘 또 담배한대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배차 횟수를 완전히 익힌 후에는 그날그날 승객의 숫자를 세기도 했다. 첫 번째 배차 때 스물네명 두 번째 배차 때 열다섯 명 그렇게 세고 있으면 아무것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방금 전이 첫 번째였으니 이번은 두 번째구나 지금이 두 번째라면 다음은 세 번째인 거야 딴 생각을 하고 있자면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심해지던 어지럼증과 울렁증도 잊혀졌다. 하루가 구액별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 마음도 편했다. 60일 동안 여덟 번 치과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은 말끔히 사라졌다. 마지막 진료 날 제과점에서 롤 케이크를 하나 사서 그녀에게 건넸다. 어,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훌륭한 의사기는 하죠. 하나도 안 아프셨죠? 아,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잘 먹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체와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예. 고개를 거듭 주워거리면서 뒷걸음질 쳐 병원을 나오는데 그녀가 팔짝팔짝 뛰며 전화를 받는다. 어, 오빠. 밥은 먹었어? 우리 오늘 어디서 만나? 스르르 닫히는 유리문 사이로 뭔가 육중한 것이 쿵 내려앉는다. 썬팅된 치과라는 커다란 글자에 가려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인매만 보인다. 회사로 복귀해 스물세 개의 정류장들을 도는 내내 그 인매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혹시나 그녀가 탈까 아홉시 이후 배차를 모두 내가 하겠다고 했다. 치과 치료는 끝나버렸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 번 그녀를 보고 싶었다. 치료를 받던 두 달간 띄엄띄엄 보았던 그녀의 동선과 퇴근 시간을 계산해 둘 걸 후회가 된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목이 바싹바싹 말라 계속 물을 들이켠다. 그녀를 처음 봤던 날이 생각난다. 봄인데도 올해 들어 가장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그날. 손님들이 유독 극성 맞았다. 거스름돈이 덜 나왔다고 따지는 중년 아줌마. 알아듣지 못할 말들과 욕설을 섞어가며 고래고래 떠드는 중학생들. 자기는 기술자인데 십장이 막노동꾼 취급을 한다며 술에 취해 떠들던 아저씨. 매일 버스에 태워달라고 조르는 동네 바보녀석까지. 그 녀석은 일단 버스에 타면 열 번도 돌고 스무 번도 돌았다. 집에 갇혀 오죽 답답하겠나 하는 측은한 마음에 몇 번 태워준 게 실수였다. 사람들의 내뿜는 공기와 히터 기운에 둘러싸여 그 녀석이 쉴 새 없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신경이 바늘 끝처럼 곤두섰다. 당장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그녀가 버스에 탔다. 살다 보면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온다. 난 그때 그녀의 노란색 바바리에 사로잡혔다. 개나리색에 가까운 노란색이었는데 함께 두른 연두빛 스카프와 맞춤인 듯 어울렸다. 퀴퀴하고 혼란스러웠던 마을버스 안에 개나리가 활짝 피기라도 한 것처럼 방금 전까지 잿빛 겨울이었던 내 인생에 순식간에 봄이 온 것처럼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짙은 남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살색 스타킹에 앞코가 둥근 구두를 신었다. 털컹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개나리색 바바리가 무릎 아래 가지런한 다리를 스쳤다. 그 몇 분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개나리색에 정신이 팔려 얼굴을 제대로 볼 사이도 없이 그녀가 내려버렸다. 일곱 번째 정류장이었다. 그 뒤로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마치 얼굴이 없었던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데다 그 사로잡힘이 어찌나 순식간이었던지 그녀가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고 잠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해버릴 정도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찾아간 치과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다. 얼굴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개나리색 바바리의 그녀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치료가 끝나고 그녀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나도 모르게 아 개나리색 바바리! 라고 말할 뻔했으니까 치료 도중 입속을 들여다보느라고 그녀의 몸이 다가올 때면 온통 개나리로 둘러싸인 듯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는데 여덟 번만에 치료가 끝나버린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다. 울 것 같은 얼굴로 마지막 배차를 도는데 일곱 번째 정류장에 외제차 한 대가 버티고 섰다. 경적을 누르며 짜증을 내는 순간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린다. 그녀다. 해사한 얼굴에 그녀가 아쉬운 듯 창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고 운전석의 누군가와 얘기를 나눈다. 핸들을 잡은 손과 액셀러레이터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려 한다. 외제차는 미끄러지듯 정류장을 떠나고 생글생글 웃으며 그녀가 손을 흔뜯다. 고개가 저절로 운전대를 파고든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이 하루의 목적이 되었다. 일주일간 아침 배차를 도맡아 뛰어봤으나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아침마다 그녀의 집 앞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매일 아침 8시 20분에서 30분경 치과에서 보았던 간호사가 빨간 경찰을 몰고 그녀의 집 앞으로 온다. 둘이 함께 출근하는 모양이다. 두 사람은 보통 8시 20분에서 5분에서 7분 사이를 두고 만난다. 이렇게 되면 아침엔 그녀가 내 차를 탈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도 오가며 멀리서라도 그녀를 볼 수는 있을 테니까 아침 배차를 8시 20분부터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에는 대체로 9시 20분경에 버스를 탄다. 매일 언제 퇴근할지 알 수가 없으니 치과 진료가 끝나고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해 9시 10분부터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108일간 정류장에 서 있는 그 외제차를 다섯 번 발견했다. 조수석에 그녀가 없어 정류장에 정차한 채 무작정 기다리고 있자면 승객들이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곤 했다. 아랑곳 않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서야 차를 출발시킬 때면 무거운 형벌 같은 이 차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무작정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8일 전 막차 시간에는 그녀가 술에 취해 버스에 올랐다. 자리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더니 다섯 번째 정류장을 지나고 여섯 번째 정류장을 출발하는데도 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그녀의 집 앞 깨울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친다. 그녀를 태우고 여덟 번째 정류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가슴이 뛴다. 이대로 세상 끝까지라도 달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종점에 도착해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난 뒤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든 빨리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잠든 그녀의 모습을 지켜본다. 무표정할 때 슬픔을 머금은 것 같은 인매. 웃을 때 살짝 주름 잡히던 콧날. 말할 때마다 사뿐히 치켜 올라가던 눈썹이 가지런하다. 마주 볼 때면 단번에 나를 관통해 등짝까지 박히는 것 같은 그녀의 눈빛이 보고 싶다. 환승입니다.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털썩 그녀 쪽으로 넘어졌다. 좌석을 찾던 젊은 손님들이 괜찮으세요? 나를 부축한다. 막차 운행이 끝났는데 출입문 닫아두는 걸 잊었다. 투닥거리는 소리에 그녀가 개슴칠에 눈을 떴다. 잠이 덜 깼는지 창밖을 두리번거리다가 손님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허둥대는 날 발견하고 눈을 짓든다. 윤 선생님, 종점이에요. 이게 막차니까 그냥 계속 타고 가셔서 집앞에서 내리세요. 아, 네.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척하며 일어서서 차 밖으로 나왔다. 셔터가 반쯤 내려진 종점 약국에 망가진 간판 약이라는 빨간 글자의 형광등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한 지 사흘째다. 술 깨는 약이라도 사다 줄까? 괜히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이는 좀 괜찮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느새 뒤에 와 있는 그녀. 얼른 담배를 비벼 껐다. 응응, 계속 피우셔도 되는데. 아, 찬바람 좀 쐬려고요. 술이 깨야 집까지 제대로 찾아갈 거 아니에요? 마트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가실 거죠? 헤프게 웃으며 그녀가 살짝 휘청거린다. 허둥지둥 양팔을 잡아주는데 그녀가 슬쩍 기댄다. 쿵쾅쿵쾅 심장 뛰는 소리에 귀가 따갑다. 아, 예, 저기 술 깨는 약이라도 좀 드시겠어요? 약국, 벌써 문 닫은 것 같은데요? 아, 어지럽고 속이 좀 부대끼긴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영업이 끝났다고 짜증스레 말하던 약사가 날 알아보고 오늘은 웬일로 늘 오시던 시간이 아니네요 하며 반가운 채를 한다. 약을 사들고 나와 뚜껑을 따서 그녀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꾸벅 절을 하더니 꿀떡꿀떡 잘도 마신다. 아, 사는 게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훌륭하긴요. 죽을 고생에서 의사가 됐는데 매일매일 짐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네요. 의사가 되고 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다. 이 약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입안에 뭔가를 머금은 채 뱉어내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동동거리면서 사는 느낌이에요. 원래 사는 게 이런 건지 제가요 너무 속상해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매일 23개의 똑같은 정류장을 몇 번이고 계속 도는 걸요. 그렇게 한참 돌다 보면 내가 버스를 몰고 있는 건지 버스가 날 몰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너무 지루할 때면 아무데나 세워놓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땐 이 마을 버스가 짐이고 형벌인 것 같죠. 너무 좁은 동네만 왕복해서 그런가 차라리 시내버스나 택시 운전을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에이 또 생각해 보면 좀 멀리 떠나본다고 다르겠나 싶고 어느 누가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짐을 하나씩 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이쿠 제가 주제넘게 말이 너무 많았네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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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로가 되네요. 저도 온종일 사람들 좁은 입 속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싶고 갑갑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다들 그런가 봐요. 이렇게 젊고 이쁘신데 행복해지셔야죠. 좋다고 생각하면 또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저씨 빨리 출발 안 하고 뭐합니까? 비둥비둥한 중년 아줌마가 버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른다. 아줌마들은 왜 다들 저 모양일까? 배려를 모른다. 조금이라도 더 그녀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녀가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더니 버스에 탄다. 운전석에 올라 버스를 출발시킨다. 그새 술이 깼는지 그녀는 새치름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다. 조금 전까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내 말이 정말 위로가 된 걸까? 방금 전까지 그녀와 나눈 얘기들이 꿈만 같다.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쉬게 해줘야지. 오늘따라 일곱 번째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도로 위를 날듯이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 김형사의 하루 상대에게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 스토커. 그 스토커 문제가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헤어진 애인이나 전남편의 스토킹에 의해 살해된 경우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60대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을 하는 67살 김 모 씨는 승객이었던 26살 윤 모 씨를 몇 달간 스토킹하다가 세상에 이르니 코앞인 내가 기운도 좋지 아무리 여자라도 팔팔한 20대를 어떻게 아휴 젊은 애가 싫다고 발버둥을 쳤으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휴 그저 사내놈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허여멀건 설렁탕을 무심히 내려놓으며 주인 여자가 혀를 찼다. 나도 나중에 늙어서 꼴리는데 주는 사람 없으면 저렇게 되려나? 정작 사체에서 성폭행 흔적은 안 나왔어요. 마음만 날뛰고 몸이 안 따라준 거죠. 설렁탕 국물을 제대로 삼키지도 않고 박 형사가 실실댄다. 근데 말이야 왜 뒤에서 목을 졸랐을까? 빨랫줄이랑 면장갑에 비닐장갑까지 준비하고 신발에도 비닐 씌워서 들어갈 만큼 치밀하게 준비했으면서 어이없게 체액을 남긴 것도 웃기고 젊은 애 덮치러 가면서 위협할 칼이나 몽둥이도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에이 또또또 김 선배님 또 시작하신다. 아 젊은 여자 사건이라면 또 왜 그렇게 꼭 쌍심질을 켜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그거야 개인의 성적 취향인 거고 거시기는 늙어서 관략근 조절할 힘이 없었나 보죠. 마님 의욕이 앞서서 덮쳤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심해도 올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한참 달아올랐다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그냥 나온 거야. 여자도 크게 반항한 흔적이 없다며 자고 있는 채로 당한 것처럼 근데 정황상 분명 깨어있었잖아. 아무리 여자라도 노인네 상대로 해볼만 했을 텐데. 아 처음 빨랫줄로 졸릴 때 기절했나 보죠. 근데 그러면은 그때 덮쳤으면 되지 않았나? 그건 망할 노인네 말이야. 혹시 시체 취향이었던 거 아니야? 아 니미를 그냥 묻힐 평범한 사건을 두고 범인이 노인네라고 언론에서도 어찌나 왈왈대는지 빨리 쫑을 쳐야 내가 살겠다니까요. 에이 아줌마 여기 뜨끈한 국물 좀 더 줘요. 현장에서 나왔다는 수첩에는 뭐가 좀 있었어? 아 그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요. 이름이랑 연락처까지 적힌 수첩을 떨어뜨리고 갔다니 정신을 얼마나 빼고 있었으면 아 참나 진짜 무슨 일수 찍는 수첩 같아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있고 그걸 하나씩 지워갖고 일부터 차근차근 지워서 168에서 멈춰있더라고요. 그 뒤로 몇 페이지가 찍혀져 있는데 첫 신문 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나?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술술 자백을 합디다. 자기가 운행하는 정류장 23개의 번호를 매겨놓고 소요시간을 적어놓은 것도 있고 하루 승객수를 적어놓은 것도 있다고.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이구 그거 보다가 토할 뻔했다니까. 숫자 강박증 같은 게 있었구만. 그렇겠죠? 지워놓은 168 중에 69부터든가 시간이 두 개씩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있는데 소름끼쳐요. 위에 있는 숫자는 8시 20분에서 30분대에 몰려있고 아래 숫자는 10시 때 11시 때 뭐 들쭉날쭉인데 9시 10분에서 30분이 많고 이게 뭐냐고 물어도 대답은 안 하는데 아이고 그 여자 출퇴근 시간이었겠죠. 아이고 그거를 서너 달 동안 매일 체크하고 있었다니 아이고 아이고 끔찍해. 범인이 피해자 스토킹했다는 건 어떻게 밝혀진 거야? 집 앞 수퍼 주인이 거의 매일 같은 시간대에 범인을 봤대요. 옆집 사람은 한밤중에 그 집 문 앞에 앉아있는 걸 몇 번이나 봤다죠? 그런데 노인나라 별 경계는 안 했대요.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는지 관할서에 신고 접수된 건 없더라고요. 아 치과 치료 받으려고 일부러 그 여자 치과까지 찾아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랑 주변 인물들은 뭐 나온 거 없어? 아 선배님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험한 꼴 보고 죽었는데 약혼자라는 놈이나 어미라는 사람이나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아줌마 여기 깍두기 깍두기 줘요 약혼자가 있었어? 충격 좀 받았겠구만 아니요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펄펄 뛰디다 아버지 빌딩 관리한답시고 외제차 몰고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자식들 있잖아요 간호사들 말로는 피해자가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데 없는 집에서 치대 졸업하느라고 사채 빚까지 있던 차에 부잣집 아들 만났으니까 애가 닿겠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거 기록 좀 다시 보자 아이고 한가에서 가스통 메고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시는구만 아주 김선배 일 없어요? 그럴 정신 있으면 반장 몰래 내 거 하나 해주든가 형수랑 애들 보러 하루라도 더 들어가쇼 국물까지 더 시켜 공깃밥 두 그릇을 싹싹 피운 박 형사가 지갑을 꺼내며 일어선다 얘기를 듣는 나는 반도 먹지 못했는데 저 녀석은 얘기 다 하면서 언제 먹은 거야? 이빨을 쑤시며 담배를 찾아 물었다 아직 11월인데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다 이런 날일수록 속 든든하게 먹어줘야 하는 건데 네 미래 자기를 깊숙이 들이마신다 조서에 특별한 것은 없다 범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 어떤 변명도 없었다 자고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자가 깨어있었고 반항하기에 빨랫줄로 목을 졸랐으나 힘에 붙여 실패 반 실신 상태의 그녀를 다시 뒤에서 목 졸라 죽인 후 흥분한 나머지 현장에 체액을 남긴 줄도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고 이튿날 찾아온 형사들에 의해 붙잡혔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이 발견된 데다 체액까지 있었으니 바로 쫑칠 사건이긴 하다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죠 체액 공고에도 58살로 제한해 나가는데 근데 어머님 옛 친구분인데다 워낙 체격도 좋으시고 술도 안 하시고 해서 용돈 드리는 심정으로 2년 근무하시는 내내 성실하게 잘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소파에 기대있던 몸을 힘겹게 일으키며 사장이 마른 세수를 한다 자기 회사 운전기사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니 괴롭기도 하겠지 또라이 취급을 받았던 터라 친한 동료들도 없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가곤 했던 사람이라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종점에 있는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를 자주 사 마셨다는데 약사는 그저 점잖고 성실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칼같던 양반이었어요 아침 근무건 저녁 근무건 오전 10시 반에 와서 피로회복제를 사 드셨죠 그 시간에 안 지키면 하루가 불안하다나 심지어 쉬는 날에도 그 시간에 와서 드시고 가셨는걸요 지난 1년 동안 문 닫은 후에 온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술 깨는 약을 사서 어떤 젊은 여자한테 건넵디다 술은 입에도 안 대시고 감기약 살 때도 제 시간에만 오시던 분이라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죠 그 여자랑 꽤 친해 보이던데 음 강박증세가 심했구만 그런데 그 지독한 강박증을 깨뜨린 여자는 누구였을까 스토킹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걸 보고 술 깨는 약을 사다 준 건가 두 사람이 꽤 친해 보였다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잠시만요 저희 아들 첫 휴가 나오기 전날이었어서 9월 18일이네요 피해자가 다니던 병원은 마을버스와 연결된 전철역에서 세 코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자기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종점에도 이렇게 치과가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간 걸 보면 그녀를 보러 일부러 찾아간 것일까 윤 선생님이요 환자들한테 잘했고 실력도 있었고 좋은 의사였죠 같이 출근하면서 친해졌는데 정말 친동생처럼 잘해줬어요 착하고 예쁘고 나무랄 데 없는 언니인데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아 스토커요? 아니요 몰랐어요 범인 잡히고 저도 얼마나 놀랐다고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말끔하게 생긴 원장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끼어든다 그래서 내가 윤 선생님 많이 봐줬죠 병원에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머리채까지 잡혔는데요 월급 통째로 압류당하고 사정이 딱해서 그냥 다니게 해준 지 1년쯤 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더 괴롭혀서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더니 아 참 딱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전 예약 환자가 있어서 이만 김 간호사도 진료 준비해야죠 아 그리고 나 커피 부탁 원장이 진료실 문을 닫자마자 간호사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개새끼 입이라도 다물고 있을 것이지 예쁜 아가씨 입에서 어째 그런 말이 나와요 지가 윤 선생님을 봐줬다잖아요 월급 압류당한 거 약점 잡아서 얼마나 협박을 했는데요 약혼제까지 있는 사람을 진료 끝나고 수시로 불렀어요 설마 병원에서 그러겠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짐승 같은 놈 근데요 원장도 벌 받았어요 진료실에서 그 짓하는 동영상까지 찍은 모양인데 마누라한테 들켜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이 병원도 처가에서 열어준 건데 어쩌다 그걸 사모님께 들켜가지고 그게요 되게 웃겼어요 원장이 직접 보낸 거 있죠? 미치지 않고서야 네? 원장이 직접 보냈다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언제 보내는지 아세요? 네 컴맹 주제에 범인 잡겠답시고 이것저것 알아본 모양인데 여기 병원 진료실 컴퓨터로 보낸 걸로 나왔어요 원장이 아주 미치고 팔짝 뛰려고 하더라고요 보낸 날짜는 언니 죽은 그날이던가 원장 사모가 확인한 날은 그 다음 날이었고요 이건 좀 냄새가 나는데 원장실로 들어가려는데 놀란 간호사가 붙잡고 늘어진다 어? 어디 가세요? 원장이 직접 찍은 거라면 그렇게 허겁지겁 수습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제3자나 피해자가 찍었다는 얘기인데 피해자도 동영상을 찍은 걸 알고 있었는지 물어봐야죠 형사님 저 잘리는 꽃 보려고 그러세요? 언니는 죽기 며칠 전까지 약혼자랑 결혼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동영상 존재를 알았다면 그렇게 태연했겠어요? 그리고 원장이 보낸 걸로 나왔다니까요 제발 아무 말도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피의자가 치과에 처음 들른 게 5월 초 두 달간 일주일에 두 번씩 진료받은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차로 출퇴근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동네 마을버스 기사님이라고 첫날부터 언니랑 꽤 친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치료 다 끝나던 날 고맙다고 롤케이크를 사오셨는데요 글쎄 환자분 나가자마자 언니가 그걸 상자째로 쓰레기통에 쳐박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치과를 나와 담배를 피워물었다 피의자가 치과를 찾은 건 5월 초 그때부터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두 달 후 치료가 끝났을 때 피의자가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스토킹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걸 다 알고도 9월 18일엔 약국 앞에서 피의자랑 친한 사이인 듯 얘기를 나눴다 동영상 파일은 누가 만들어서 보낸 거지 결혼에 연연했다는 피의자는 숨기기 급급했을 거고 원장도 아닌 것 같은데 퍼즐을 다 맞췄는데 아주 조금 아귀가 안 맞는 느낌 왠지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할 것 같은 아 이럴 때가 제일 지랄맞고 똥줄이 탄다 피해자 못 친 박명선 거주지 불명? 박 형사가 따로 적어놓은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술에 취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러댄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다니까 그러네 이 새끼들아 하나뿐인 자식 저세상 보내고 하루 종일 몸 놀려봐야 돈 백 벌기가 어려운데 날 돌아 어쩌라고 차라리 이 늙은이 데려다가 신장을 떼든지 간을 떼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사채 빚이 있다더니 그것 때문인가 노인네 목청도 좋네 귀가 따갑다 저 저는 따님 사건 조사 중인 김형사라고 합니다 에? 형사님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들이 하도 전화질을 해대서 제가 악에 받쳤지 뭡니까 근데 무슨 일로 아 예 평소 따님이 뭔가 사건을 암시하는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나 해서요 아이고 그 갈아마셔도 시원차를 놓인 애가 왜 앞에 우리 딸을 형사님 우리 애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벼랑 끝에 내몰려도 지 엄마 먼저 생각하던 세상에 없는 이혼여예요 제가 몇 번 제가 하고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난 지 엄마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 어렵다는 의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며 생활비며 다 벌고 그러고도 저한테 간간히 용돈도 붙여주던 애인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곧 결혼하고 병원 개업해서 빚 갚고 엄마 호강시켜 준다고 걱정 말라더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내가 너무 흔통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빚은 나날이 불어가고 기댈 언덕도 없고 이 모진 세상 그냥 딸내미 따라서 가버리자 하루에도 열두 번씩 생각해요 약혼자라는 놈은 우리 애 죽고 나니까 안면 싹 바꿔버리고 천하의 나쁜 놈 저기 근데요 혹시 우리 딸 명의로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거 발견된 게 없나요? 옛날에 종신보험인가 뭔가 하나 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아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그때 그 형사님인가 부탁드렸는데 혹시 그런 거 발견되면 연락 좀 주십사 하고요 그렇게 비명행사를 했어도 우리 애가요 저한테 돈 한 푼 안 남기고 갈 애가 아니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처지라서 혹시라도 그런 돈 나오면은 남들 모르게 꼭 좀 연락 주세요 네? 꼭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목원절이가 갑갑하다 추워질 거라고 아침에 마누라가 꺼내준 폴라티가 계속 거치적거린다 디미랄 뭔가 지피는 구석이 있긴 한데 이빨 사이에 뭔가 끼인 것처럼 자꾸 신경이 흐트러진다 약혼자는 뭘 좀 알고 있으려나 사망 사건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시간 되실 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범인도 잡혔잖아요 전 알리바이도 확실하고요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할 말 있거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아 저 약혼자 죽음에 물론 상심이 크시겠지만 누가 약혼자예요? 이거 봐요 형사님 죽은 사람 두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 여자 돈 보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치과 의사라고는 해도 홀어머니에 집안도 변볕 않고 사채 빛까지 있는 그런 여자 결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몇 달 만났을 뿐이고요 그 여자 죽은 거는 헤어진 지 두 달도 더 지난 뒤였다고요 두 달이요? 그게 정확히 언제인가요? 그때 헤어진 후로는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아 여름 끝 무렵 뭐 8월 말이었죠 헤어지자고 한 날 화는 좀 냈지만 그 후로는 질척거리진 않았어요 자존심은 센 애였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섭섭지 않게 줬고요 죽고 나서 엄마라는 여자가 찾아왔을 때도 예정 생각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니까요 아까 간호사는 피해자가 죽기 며칠 전까지 결혼 생각에 들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야? 본인이 임신했다는 걸 몰랐을 리도 없고 임신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하하 그걸로 결혼 엮으려고 합디다마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사실 저도 착잡합니다 몇 달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엄마라는 여자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어찌나 머리를 굴리던지 아 그 모친 행태를 보니까 이 여자랑 더 깊이 엮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고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애틋함까지 사라집디다 그 여자 일이라면 다 잊고 싶으니까 아 제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툭 전화가 끊겼다 애인과 8월 말에 헤어졌다면 임신한 몸으로 원장방에 계속 불려다닌 이유가 있었군 원장아이라고 속일 생각이었나 목돈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렇다면 불려다닌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동영상은 누가 그걸로 협박하려고 아무래도 치과 원장한테 확인을 해야겠어 저 아까 찾아갔던 형사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동영상 파일 존재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묻는 거니까 시끄러워지는 거 원치 않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시오 저 그게 저는 그걸 언제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으로 봐서는 죽기 며칠 전에 윤선생이 찍은 거 같습니다 아마 메일 보낸 것도 윤선생일 거예요 제가 컴맹 수준이라 메일 관리를 거의 윤선생한테 맡기다시피 했거든요 돈 때문이었다면 저한테 말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냈다? 돈을 뜯어낼 생각도 아니었고 원장 마누라가 알게 되면 회고될 게 뻔한데 사체랑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어이 박 난데 그 신림동 피해자 부검에 임신 의견이 있었잖아 산부인과 의사 만나봤어? 아이 김선배 뭐하고 다니나 했더니 아직 그거예요 미치겠구만 약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안 가봤어요 왜요? 어느 병원인지 좀 알아보고 전화 줘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거 잡힐 거 아니야 아이는 당연히 포기해야 하고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수술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병원에 오시질 않아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보호자한테 결과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환자가 하도 사정사정하시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만 산부인과 의사가 말끝을 흐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은 날이 9월 18일 그녀로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바로 그날 지긋지긋해 하던 스토커와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부터 범행까지 근 한 달간 멀쩡한 얼굴로 스토커가 운전하는 마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대체 그 여자는 그 노인네는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아 젠장 몽땅 다 맞췄는데 기분이 이렇게 찝찝하다니 문득 볼에 찬 기운이 느껴진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이 내린다 마누라 말이 맞았다 확실히 날이 추워졌다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 그녀의 27분 2년간 살면서 나도 몰랐던 우리 집 계단 개수를 아는 사람 막차 운전을 끝내고 매일 내 집 앞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쌀과자나 포도나 자두를 먹으며 처차 시간까지 앉아있던 사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색깔 구두를 신고 어떤 가방을 들고 출근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몇 시쯤 불을 끄고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 눈앞이 흐려지면서 숨이 막혀온다 그가 두 눈을 질근 감은 채 양손에 엇갈리게 틀어진 빨랫줄을 위로 당기고 있다 근데 당신이 눈을 감으면 안 되지 난 짐승울음 같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깜짝 놀란 그가 반쯤 겨우 눈을 뜬다 제 손에서 죽어가는 금붕어를 보는 아이의 눈 그래 내가 죽을 때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그 눈빛을 잊지마 그 눈빛에 치를 떨며 고통받다가 죽어 그의 가슴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쏘아본다 그가 가까운 병원을 다 놓아두고 내 치과까지 찾아왔던 날이 생각난다 병원 문을 들어서는 그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매일 퇴근길에 마주치는 것도 끔찍한데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설마 출근하는 날 뒤따라 온 걸까 두 달간 진료하는 내내 그 냄새나는 입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살인 충동이 일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눈길에서 벗어나리라 이를 악물고 베란이를 계산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 임신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흥 잔인한 운명이 암 말기라는 덫까지 놓았을 줄이야 임신 얘기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 헤어지자 하던 남자친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오른다 지독히 낯설던 얼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던 다음날 내 통장엔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사채업자 눈을 피해 그가 만들어준 통장 자존심 상해 받지 않는다고 해도 생각날 때마다 목돈을 넣어놓고 냈다 자선단체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시켜버렸다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 그의 이름으로 기부될 것이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처음에 돈 보고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난 창녀가 아니라고 당신 아이는 내가 데려갈게 아이랑 손잡고 지켜볼게 네가 얼마나 잘난 여자 만나서 잘 사는지 미안해 엄마 저 돈 남겨봐야 사채업자가 한입에 털어넣을 거 아냐 엄마한테 간다고 해도 며칠 사이에 도박이나 술값으로 날려버릴 테고 그러느니 힘든 애들 도와주고 나중에 복이라도 받는 게 낫잖아 종심보험 수혜자도 동네 고아원 원장님으로 돌려놨어 엄마는 평생 남한테 좋은 일 한 적 없으니 이렇게라도 그 죄를 씻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던데 엄마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 덩치가 좋아도 나이는 못 속이는 건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는 이제 체중을 실어 빨랫줄을 당기려고 한다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난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는 엉엉 울고 있다 자 조금 더 세게 아이를 달래듯이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거의 끝나간다 이 묘한 희열은 뭘까 목이 졸리고 있는데 아픈 줄도 모르겠다 오늘 새벽 원장 진료실에서 마누라에게 동영상을 보냈다 핸드백 속 렌즈를 의식하며 이 악물고 버틴 몇 분 원장 얼굴이 잘 나왔는지 동영상을 돌려보는데 그가 더듬던 감촉에 몸소리가 쳐졌다 구역질 나는 관계가 끝난 뒤 임신했다고 말한 건 그의 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 같은 거였다 에이 어째 얼음 공주가 오늘따라 이상하다 싶더라 왜 내가 넌 내칠까봐 순진하긴 걱정 마라 요새 수술이 얼마나 간단한데 며칠 푹 쉬으면 돼 우선 이걸로 해결하고 나중에 더 주마 백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건네는 손이 가늘고 길다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차라리 끝까지 사랑으로 소기직을 했어 그랬으면 그냥 속아 넘어갔을 텐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정답을 틀렸으니 당신은 그동안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거야 아니 아니다 이렇게 된 건 변심한 애인도 엄마도 원장도 사체비지나 암이라는 저승사자 때문도 아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도 치과로 돌아가 사체업자와 원장을 상대하고 돌아오던 퇴근길에도 난 그저 담담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헉헉대며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왔을 때 떡하니 앞을 막고 있는 마을버스와 마주치기 전까지는 밤배를 피우면서 날 기다리고 있는 노인네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삼십분을 지켜봤다 사정사정에 다른 운전자 세 명을 먼저 보내는 것 같더니 여전히 날 기다린다 내가 마을버스를 탈 때까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다리겠지 내가 마을버스를 타지 않는다고 해도 막차 운행이 끝나면 집 앞으로 올 거다 우리 집 현관문을 응시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무언가를 먹으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고추 세우겠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여기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난 언제까지나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남은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온종일 실감나지 않던 의사의 말이 세상 귓전을 울렸다 그래 이제 나한텐 시간이 얼마 없지 무거운 짐을 떠맨 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지난 날들이 다 소용없게 됐지 그래 다 놓고 가자 차라리 잘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문득 억울했다 모든 게 누군가 가슴께 못을 박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좁아 터진 원룸 구석에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어 날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지 엄마 옛날 애인 원장 그리고 나하곤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에 내 숨통을 조이고 있는 당신 그래 이제 알겠어 왜 당신이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었는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고 어떤 일을 했건지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게 납득되는 순간이 온다 모든 등장인물이 불륜이나 이봉 남매나 여고 시절 원수로 얽혀있는 드라마처럼 아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던 거구나 모든 걸 체념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나에겐 나에겐 그 순간이 그랬다 소주 한 병을 샀다 입안을 몇 번 헹구고 손바닥에 따라 옷에도 묻혔다 비틀거리며 마을 버스에 오르자 그가 기다렸다는 듯 운전석에 올라 차를 출발시킨다 종점에 도착해선 아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대놓고 날 바라보고 있다 다른 승객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노인네가 내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흠 소주로 입을 헹군 것 뿐인데 정말 취약이라도 한 듯 정신이 몽롱하다 두 뺨을 찰싹찰싹 때려본다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을 버스에서 내려야 해 다가가 말을 건넨다 이는 좀 괜찮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 해드려야 하는데 휘청거리면서 그에게 기댄다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던져야 하는 법이다 불썩 줄이 스르르 풀린다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면서도 행여 그의 마음이 바뀔세라 다급하게 장갑 낀 그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 순간에 약해지면 곤란하다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계획했는데 안 되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앞에 서서 목을 잡고 아 도저히 도저히 못하겠어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병원 가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두 손 놓고 기다리라는 거야 아 나조차도 낯선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언성을 높이며 눈을 부릅뜨자 그가 놀란 토끼 눈으로 나를 본다 너무 오래 울어서인지 그의 두 눈에 핏발이 잔뜩 섰다 아니지 이런 때일수록 윽박질어서는 안 돼 살살 달래야 한다 아 미안해요 자 이렇게 제 목을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이란 흔적이 남으면 안 돼요 저 그래도 어떻게 제가 선생님을 죽일 수가 죽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일곱 번째 정류장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저 내려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제가 먼저 내려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종점에 도착하시거든 감옥 같은 마을버스 세워두고 다시 오세요 그때 다시 만나요 우리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인간이 뚫어져라 나를 본다 울면서 빨랫줄을 당기느라 힘이 다 빠져버렸는지 숨을 몰아쉬는 낯빛이 벌겄다 처음 살인을 제안했을 때도 저런 얼굴이었지 그를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던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저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듣는 귀가 없도록 우리는 늘 글린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다섯 번째 만남이었다 예상했던 것지만 그는 좀처럼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무덤덤하게 내뱉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와서 그런다니까요 불쌍한 저의 엄마 사채빚 갚으려면 그 돈이 꼭 필요해요 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돈 없어서 치료받을 길도 요원한데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인다구요 지금 믿을 분은 선생님뿐이에요 그..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면 노인네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저앉았다 구질구질하지만 이쯤에서 더 몰아세워야 한다 지금 이 끔찍한 절망을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끝내고 싶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셨죠 어느 누가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수 있겠느냐고 전 갈래요 저 좀 도망가게 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아무리 부탁하셔도 어떻게 그런 짓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안되지만 그거라도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이럴 때 더 밀어붙여야 해 동정심 유발 모드로 그를 달랜다 제가요 의대 다녀서 아는데 암 말기에는 고통이 정말 심해요 고통 없이 추잡한 모습 보이지 않고 조용히 가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선생님은 절대 안전해요 빨래줄 같은 거 그런 거 이용해서 조르면 지문 남을 일도 없고요 불안하시면 비닐장갑, 면장갑 다 끼시면 돼요 얼굴에 복면 쓰시고 신발에 비닐 씌우시면 발자국도 안 남고 정 못하시겠으면 제가 다 할 테니까 저 눕히고 문만 열어놓고 나가시면 절대 들길 염려 없을 거예요 제발 아무 걱정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난 덥석 그의 손을 잡고 가슴에 고개를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호랍이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역겨워서 토할 것 같지만 숨을 꾹 참고 견딘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 그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무조건 기쁘게 생각할게요 선생님 처음 뵙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날 입으셨던 개나리색 바바리가 제가 어찌나 화사하든지 제 인생에 봄이 다시 온 것 같았죠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제 주제에 감히 선생님을 마음에 담은 게 언젠가 그 개나리색 바바리 입으신 모습을 꼭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지난 176일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됐다 암 그래야지 근데 이 노인네가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뭘 입었다고 개나리색 바바리 참나 취향도 어찌나 촌스러우신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난 개나리색 바바리는 평생 입은 적이 없어 그런 튀는 색깔은 절대 내 취향이 아니라고 뭐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는 아니지만 말이야 네 다음에 입을게요 정말 결심하신 거 맞죠?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다음 세상에서 제가 꼭 갚을게요 노인네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지금 그는 생각하겠지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다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기로 한 이 결정이 맞는 건지 정말 지금의 그녀에게는 나밖에 없는가 흥 이 스토커 영감은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믿는 걸까 대체 어쩌라는 거야 절절하게 바라보는 저 눈 기막혀서 미쳐버리겠다 정말 마침내 작심한 듯 그가 손에 힘을 준다 굴럭굴럭 기침이 나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눈을 떠 마지막 순간의 눈빛을 저 사람한테 보여줘야만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거야 눈을 똑바로 뜨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푸시럭 푸시럭 그의 비닐 장갑이 내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안 돼 제발 목에서 풀리려는 그의 손을 황급히 잡아 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빨리 어서 어서 끝내줘 그가 엉엉 울면서 다시 손에 힘을 준다 내 눈을 보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이젠 뒤에서 목을 조르고 있다 젠장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말할 겨를이 없다 자 이제 끝이 보이네 어서 내 목을 움켜쥔 그 손에 힘을 줘 당신 손으로 기어코 나를 죽여 이 지긋지긋한 생에서 날 내리게 해줄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어야만 해 희미하던 한 줄기 빛이 스르르 사그라진다 꿈결인 듯 잠결인 듯 희미하게 그의 말이 틀린다 선생님 일곱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생에도 제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주세요 저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창 밖으로 감옥 같았던 마을버스가 보인다 그래 여기는 일곱 번째 정류장 이제 다시는 다시는 저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의 수첩을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이제 끝이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데 저 수첩에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던 당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잘 있어 노인네 나의 공범자 나의 마지막 보복 보복 네 읽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스토킹은 정말 나쁜 범죄고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끔찍하게 그 마을버스 할아버지가 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을 끝낼 때 이 스토킹 할아버지도 혼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런 결말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할아버지한테 좀 감정이입이 되네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인 건 아니겠죠 이거는 뭐 각자 느끼는 건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이 개나리색 바버리 코트를 입었던 아가씨가 이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각자 참 아군인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던 것이 아닌가 등장인물들 중에 참 맘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의사의 엄마 남자친구 원장선생님 어 이 할아버지 버스기사까지 네 그래도 뭐 진실을 찾으려고 헤맸던 김 형사에게 그나마 좀 고마운 마음이 든달까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또 다시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